우리는 옛날에 사주팔자력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십신으로 당연히 십신으로 살피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주에 편관이 있구나 그러면 편관을 식신으로 제사를 하거나 편관을 살인상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십신 생극론을 살폈죠 그럼 당연히 가빈을 편관을 화하는 병화가 용신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용신을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뭐하지? 그러면 신광신약인가 용신이 강한가? 와우 이 노슬로 화곡을 이루어서 용신을 생각하니까 엄청 강하네 그러면 또 신강하죠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용신도 왕하고 편관도 왕하고 그러니까 편관, 용신, 살인상생, 일관도 강하고 그러니까 왕하고 강하고 엄청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게 배웠는데 좋기는 그냥 나쁘냐 이거예요 그거는 십신에 속아서 그래요 이게 십신 생각의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매월에는 십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매월 월지 시공간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시공간 그러니까 지 노래는 우리 뭐예요? 모내기 합니다 모내기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모내기의 상황을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노리면 수기가 딸리니까 물텀벙이는커녕 수기가 딸리니까 어디선가 수기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 을목이 병화를 향해 가면 성장이 촉진되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무어, 무술, 갑인 어디에서도 수기를 공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은 진토의 땅은 어떻게 되죠? 꼬들꼬들 마르는 거예요 꼬들꼬들 마른다는 뜻은 생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기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시들시들 마르는 거예요 시들시들 혹은 아파요 질병의 신음이에요 자연이나 초목이나 사람이나 정임계 삼자 충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들시를 마른다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의 본질은 임수잖아요 그죠? 임수가 개수로 기화되어서 이 정화의 중력작용으로 만들어서 정임계로 움직, 충돌질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의 본질은 임수와 개수다 고로 진토에는 수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없다 그럼 땅은 마른다 이런 식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살인상생 이런 의미들이 이런 주장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뭐하냐고 여기서 지금 진홀에 할 일이 없는 건데 그리고 병진이라는 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은 사실 까진 놈이 되어버려요 까진 놈 무슨 말이냐면 진홀에는 임진홀이 좋죠 왜냐하면 수기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병진홀이 되고 싶으면 여기가 해수, 자수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아니면 연지에 임수가 있어 연간에 임수가 있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민이다 임진이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수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병진이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이 병원은 사실은 사계도에서 병경으로 여름에 있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병진으로 묘진사의 병진으로 왔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말아야 될 병화가 일찍 나왔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물론 이게 배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나쁘다 좋다 저기 확답은 못하지만 만약에 병진을 얻었다면 여기 어디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기가 있어야 줘야 돼요 수기가 그래야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진으로 얻었는데 숙이 돕다 인호술로 확인은 탱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병화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글자들이 쓰임을 얻으려면 아니 쓰임을 얻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병화가 확인은 잔뜩 있는데 뭐 쓸모가 없다 할 일이 없다 생기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질병에 걸리게 만든다 왜냐하면 땅이 마르니까 가비는 야 물 좀 좋으라고 무토를 막 뚫어요 그죠? 그러면 무술 몸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미대원은 더더욱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정도 폐를 심하게 아프다 그냥 이게 보이지 않는 숙이는 도망가겠죠 그죠? 약혼여도 도망가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병화가 쓰임을 얻으려면 뭘 봐야 된다? 어떻게 쓰임을 얻는지 얻지 못한지를 살피려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사계도 보면 돼요 자 병화 여기 있어요 여름에 있어요 그죠? 여름에 아까 무토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경금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병화가 쓰임을 얻으려면 경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올이 진올이에요 하지만 병화는 너무 일찍 나와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을목이 있으면 이렇게 구조가 좋아지죠 그런데 을목이 없더라도 진토에 있으니까 만약에 일간이 무토가 아니라 경금이라면 진 병 경 그래가지고 을병경 삼자로 조합하니까 쓰임이 생기는 거죠 병화도 월간 병화도 경금 일간이 있으니까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경 이렇게 조합을 해야만 되는 병화에 쓰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쓰임을 살피는 방법인데 만약 어떤 글자가 쓰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뭘 보면 된다 사계도를 봐라 사계도에 있는 공간을 이해하고 시간을 이해해라 예를 들어서 종화가 있다 그러면 경금을 원해요 경금보다는 우선적으로 신금을 원한다 그 계절은 유수래다 여기에서 자기 쓰임을 얻는다 병화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우선이다 뭐 이런 을목이 우선이 아니다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만 그 열기로 아니 빛으로 경금 열매를 확장한다 이걸 이게 십신 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글자 쓰임 에너지로 에너지 파동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습관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다 생각하ipped 방울 잠시 광혼 피아 комна 피아 エ privat 너무 llen Sept Europe